당진에서 공장 증서를 추진 중인 업체에 권한을 들먹이며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고, 아파트를 지는 업체에 상관없는 공공시설물 공사를 강요하는 등 생생한 녹취가 확인된 당진시의 국장 A씨. 이 같은 내용을 수사해온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며 어제 A 국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A 국장에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, 뇌물 요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또 A 국장에게 자녀 취업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모 해양수산청 간부 공무원과 민간인 2명 등 총 3명에게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4명이 됐습니다. KBS는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딛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, A 국장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지난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징계를 유보했던 충남도는 검찰이 A 국장을 기소하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.